최초 공개! 와우! 빠밤! 그 최근에 자이언티 씨 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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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표했잖아요? 근데 끊음 처리가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요. 어려운데 이거 엄청 어려워요. 어려운데.. 자연스러운..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.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. 잘한다! 이번에 우리 성훈이 형 왔으니까 커플 이 노래를 김장훈 선배님께서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어요. 아 맞아 맞아. 왜 잊었어요? 이렇게 안 하고요. 홀러! 왜 잊었어요? 왜 잊었어요? 다행이다! 아 다행이다! 마무리까지 해줘 봐. 아 나 침 나갔어. 홀러! 너를 사랑해! 이제 모든 시간들의 나와 함께 홀러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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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güzel다! 이거 그냥 100만 나오겠다. 100만 나오겠다. 와 여기 좋았어요. 이런 동작 게임기가 또 있으시다고요. 이거는 진짜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인들한테 했을 때는 다 터졌었다고 했는데 아 네, 터졌어요. 저도 이제 재석이랑 요즘에 또 이제 볼링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어서 근데 같이 볼링을 치다 보면 자세가 정말 제가 끼고 너무 다 웃긴 거예요. 그 앞에 나와서. 그래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. 그렇죠. 다섯. 원래는 이게 정말 버전. 근데 이 형은 작곡가 형인데 너무 조심스러워요, 모든 게. 그래서 공도 정말 조심스럽게 굴리는데 마지막 자세가 조심스러운 형한테서 나올 수 있는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딱 해서요. 살금살금. 살금살금 가서. 살금 가서. 이게 마지막에 꼭 이래요. 맞아. 왜냐하면 여기 팔에 힘을 빼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빡! 빡! 뒤에 한 번 더 힘 빼려고. 힘 빼려고. 뒤가 빨개져 있지? 있어요, 근데 진짜 있어요. 간 다음에 캬! 이렇게 쳐요, 여기를. 진짜. 아, 인정인데. 박수 한 번 주세요. 아, 잘 봤으세요. 바둑을 보여주셨어요. 대박이었겠다. 역시 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강중석이라는 거. 자, 이렇게 되면은. 감사합니다.